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지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돈 버는 여행의 기술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싸게 갈 수 있는 짠네 투어 코스 공정리. 그런데 우리가 또 프레스룸이니까 그냥 가지 않죠. 여기다가 제가 버킷리스트를 수식으로 넣어드리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짠네 투어 코스인데 국내요. 국내에 육해공으로 딱 정리해드리고요. 육해공 땅 바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은 10만 원대 있죠. 비싸야 10만 원대 무조건 10만 원대 언더로 정리를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쭉 해주면 열차 이야기도 있고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국기장님은 육해공 중에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육 정도 좋아합니다. 육 좋죠. 고기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육으로 가는데 육은요. 가장 싼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열차 생각하시면 돼요. 열차. 열차에 오르기만 하면 재미있는 코스를 다 안내해 주는데 이게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언더로 다 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찍어드릴 열차가 와인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와인이요? 이게 또 요즘에 가을 하면 포도 생각나잖아요. 영글 영글 익어서 달달한 거. 국내에 와인이 있다. 와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어디냐면 저희가 충청북도 영동으로 떠날 거고요. 저 멀리 보면 벌써 플랫폼이 화면에 잡히고 있죠. 저게 약간 와인색을 닮은 느낌이 와인 열차인 거죠. 저걸 타고 어떻게 가냐면 와인 잔이 쫙 움직이고 있죠. 마시면서 가는 겁니까? 저걸 마시면서 가는 건데 저게 가격이 10만 원대예요. 어때요? 비싸요? 쌉니까? 어떻습니까? 와인 한 잔 하면서 열차까지 탄다.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저게 2인당 와인 한 명씩이 그냥 무료로 딱 나오고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8시 반에 서울에서 출발하고요. 영동, 그 영동, 충북의 영동역으로 가면 11시쯤 됩니다. 그리고 저게 그냥 가지 않죠. 저게 사람들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와인만 주는 게 아니고 재미있으라고 또 지루하면 안 되니까. 뭘 또 줍니까? 이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주 한 잔 하면 또 재미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5차는 70, 80 컨셉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팝 같은 것도 불러주시고 막 잽는 거 하고 그다음에 뒤이어서는 국악 이벤트로 가는 열차가 있고요. 국악 열차요? 그다음에 현장에 딱 도착하시잖아요. 방금 전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저기가 지금 와인 터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가장 유명한 곳인데 영동 주변으로 와인 터널이 한 30곳 정도 되는데 저기가 가장 유명한 곳. 그래서 저 와인 터널을 안쪽으로 구경하면서 와인 시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시그니처 체험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와인으로 조격을 합니다. 네? 와인으로 조격을 합니다. 발을 담그는다고요? 발을 담그고 와인 조격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거를 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무점 걸린 분들이기 때문에. 발을 담그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인 조격까지 하고 서울로 컴백을 하시면 저녁 때 한 8시경으로 땅 하는. 하루 코스네요. 하루 코스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와인 열차죠. 충북 영동 한번 저희가 메모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빨르셔서 메모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말고 충북 영동 말고 다른 열차도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10만 원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서해안 쪽으로 갈 수 있는 열차인데. 서해. 5만 원대, 왕복으로 5만 원대로 찍어드릴게요. 절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서해안. 그리고 또 열차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서해를 찍는데 골든 트레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골든. 골든. 황금빛이잖아요. 황금빛. 서해안은 또 이게 가을에 또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골든이라는 건데. 저 지금 화면 나오죠? 골든이네요. 노란색깔 골든이죠 벌써. 저기에 찍는 역들도 골든입니다. 어떤 거냐면 온양 예산. 그 다음에 보령, 장항. 서산, 군산, 익산까지 해가지고 서해쪽에 가장 예쁜 역들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골든이고.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있죠? 저게 뭐냐면 저 열차에만 있는 온돌마루칸입니다. 열차 안에 온돌이 있네요. 그래서 저기에 온돌마루에 앉아서 갈 수 있게끔 됐고. 지금 나오는 거는 저게 또 조격을 할 수 있게끔 됐는데. 또 조격이 있네요. 저건 옛날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게 코로나 이후에는 가동을 안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저게 이제 예산, 온양 뭐 이런 데 찍잖아요. 거기 온양 온천에서 온천수를 공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조격까지 할 수 있게끔 했다. 조회 금빛 열차라고 일단 써있군요. 그렇죠. 저걸 타고 가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군산까지 갑니다. 군산 가가지고 군산에 가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군산에 보통 또 70, 80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가시면 경암동 철길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일까요? 경암동 철길 마을이 매일경제 신문을 찍잖아요. 신문을 찍는 종이 회사가 페이퍼 OOO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전신이었던 1944년 4월 4일 날 그때 당시에 설립이 되면서 그 공장이 고일대의 철길 마을이 형성이 됐거든요. 매일경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산은 꼭 찍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수십, 뭐 한 수백만 원까지 좀 아끼면서 꽃에 한번 짜내 투여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6 해봤고요. 이제 해. 해 한 코스 해봐야죠. 해 코스 가야죠. 해 코스는 우리 국기자님이 휴가 잠깐 찍고 오셨던 부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여. 부여해요? 부여가 강이 있잖아요, 거기. 내륙인데 강. 그렇죠. 금강의 지류인데 백마강으로 부류리네요. 좋습니다. 그때 왜 당나라의 소정방인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백마 머리를 가지고 용을 낳았다 이래가지고 백마강이라는 이름을 붙었던 거. 그런데 저기를 보통 투어를 어떻게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벌써. 버스가 강을 가로질고 있네요. 저게 사실 어떤 거냐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버스인데요. 가격이 한 대당 25억 원짜리. 25억이요? 네, 수륙 양용 버스고요. 그런데 저거를 우리가 또 25억 되고 안 타죠. 짠내 투어 아닙니까? 저거를 지금 가서 타시면, 저기 탑승을 하시면 2만 원대. 2만 원대. 저 부여에 예전에 왜 황포돛배 타고 돌아보는 그 코스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옆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걸 타고 구경을 하는 거죠, 수륙 양용 버스를. 그래서 저기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 버스가 25억짜리잖아요. 그래서 저게 문이 열리는 것도 비행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열리고요. 그다음에 저걸 모시는 분을 선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핸들이 2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지상에서 운전, 오른쪽은 저렇게 강으로 투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핸들을 잡고. 신기하네요. 네, 저렇게 다니고. 코스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원래 황포돛배 타고 보는 코스들 다 있죠. 부소산 있고, 그다음에 고란사라고 꼭 찍어야 되는 사찰 하나가 있어요. 그 사찰은 어떤 거냐면 약수로 유명합니다. 저거 약수를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저거를 드셨던 노인분께서 갓난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저거 드시고 저거 드시고. 고란사랑 나중에 가셔서 드시면 되고. 저거 타면서 저 위쪽으로 백마강 교라고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한 바퀴 쭉 돌고 나오시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반나절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 수륙 양용 코스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안 타셨죠? 못 탔습니다. 보기만 하고 못 탔습니다. 탈 거고 했습니다. 네,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비쌀 줄 알고. 네, 비쌀 줄 알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입니다. 공, 하늘. 어떤 코스인가요? 아, 공은요. 우리 공 중에서 가장 비싼 걸로 치는 게 스카이다이빙이죠, 보통. 보통 경비행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점프 한 번 하는데 30에서 50만 원 사이에요. 꽤 비싸네요. 글로벌하게 나가도 해외에서도 그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정말로 5만 원대, 6만 원대 정리해드릴게요. 5, 6만 원이요? 이걸 어떻게 타냐면 용인 있죠? 용인이요? 용인의 테마파크 하나 큰 거 있잖아요. 그 옆쪽으로 마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성. 마성의 동네죠, 거기는. 거기 가시면 날아다닐 것 같은 스테이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인데 거기를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2층의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원통 있죠? 아니, 실제는 아니네요. 아니, 실내 스카이다이빙인데 느낌은 똑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기분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 실내에서 저 원통형이 높이가 20m고요. 저 사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죠. 저게 아래에서 시속 360km짜리 바람을 위로 쫙 쏘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안에서 실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을 하는데 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슈트로 옷을 갈아입고 저거를 우리 저 옆에 선생님이 옆에 서 계시죠. 그래가지고 저 가이드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체험을 한 번 하는데 저거를 쪼개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게 1시간당 100만 원짜리 코스인데 저거를 10분당 5만 원, 6만 원에 10분에 5만 원. 6만 원 쪼개서 파니까 저거 가신 김에 스카이다이빙 느낌까지 체험. 체험으로. 간접 체험. 네, 하고 간접인데 제가 물어봤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느낌만은 똑같다. 똑같다. 하늘에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저 끝나고 나면 서티픽 히트 인증서 주거든요. 저거까지 봐도 완벽하게 또 스카이다이빙까지 즐겼다. 버킷리스트 다 했다. 이러고 나오십니다. 인증샷에 인증서까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6회공 텐넷트 한번. 이번 주말 당장 떠나보는 거 어떨지 세 군데 하나. 네, 그렇죠. 아무데나 찍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오늘의 이슈, 화제의 연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장 기자랑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 가수라고 일컬어지는 이명웅 씨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한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21세기 최고의 트로트 가수 1위에 꼽혔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가수 1위인데, 이제는 극장가에서도 영웅 시대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이명웅 씨가요, 이제는 극장가에서도 대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개봉 이틀째 여전히 매출액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사회에서 이명웅 씨가 한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웅 씨가 건행이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건행이라는 말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누적 관객 수가요, 7만 4천 명으로 곧 이제는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3월 개봉한 이명웅 씨의 또 다른 콘서트 실황 영화죠. I am hero 더 파이널의 최종 관객 수였던 25만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현재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도 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면 배우 선우은숙 씨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우은숙 씨가 전남편이죠. 유영재 씨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 냈는데, 어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한 후에 4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건데, 선우은숙 씨는 배우 이영하 씨와 2007년에 이혼을 한 이후에 2022년 9월, 4살 연하 유영재 씨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랬죠. 당시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 씨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선우은숙 씨를 만날 당시 유영재 씨가 양다리였다. 유영재 씨가 이미 삼혼이었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게 네 번째 결혼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난 4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되세요. 이게 뭔가 해서 주위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고 그분을 와이프라고 호칭을 하고 부부동반 모임에서도 이 사람을 와이프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해서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 씨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을 했고요.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재판과 별개로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서 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선우은숙 씨 언니의 법률 대리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우선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우은숙 씨 집에 언니가 집안일을 가끔씩 이렇게 도와주러 오곤 했었거든요. 그때 유영재 씨가 언니에게 신체를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우은숙 씨 언니의 신체를 만진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말을 좀 많이 들었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좀 참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좀 수치심을 굉장히 크게 느낄 만한 일들이 있었다. 수위가 높다. 라는 얘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종민 씨 많이 아실 겁니다. 예능에서 많이 나왔는데 코요트의 멤버죠. 김종민 씨가 여자친구를 공개했는데 나이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종민 씨가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면서 결혼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 신지 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굉장히 무척 어리던데 김종민 씨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1살 연하라고 하는데요. 김종민 씨가 지금 1979년생이니까요. 저도 79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좀 따져보자면 46인데 여자친구는 90년생 35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와 이미 사귄 지 2년이 됐고 여자친구가 오히려 11살이 많은 김종민 씨를 아기 보듯이 귀여워해준다라고 하는데요. 김종민 씨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를 본 적이 있었다는 김희철 씨의 말에 좀 따르면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가 무척이나 지적인 느낌이었고 기품이 있었다라면서 후기를 전했습니다. 김종민 씨는 여자친구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만큼 결혼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코요테 멤버들이 모두 미혼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김종민 씨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적자는 나이인데 좋은, 최종적으로 꼴이 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고 서세원 씨, 서정희 씨의 딸 소동주 씨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데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좀 남겼는데 내년 중순쯤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비연예인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에게 자신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재혼 소식에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축하 댓글을 올렸습니다. 서동주 씨는 이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렸거든요. 얼굴은 그런데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서동주 씨가 보니까 한 차례 이혼을 한번 겪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6살 연상의 하버드대 출신 제미교포 사업가와 결혼을 했다가 2014년 이혼을 했는데 서동주 씨는 자신이 당시 좀 많이 어려서 스스로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자신 성격이 원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얌전하고 배려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좀 이혼을 겪고 나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니까 자신 스스로도 좀 관심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면서 당시 심경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주 씨는 이혼 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요. 2019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한 후에 현재는 방송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어머니 서정희 씨도 연애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는 6살 연하 남성과 또 연애 중인데 6살 연하 건축가 김태현 씨와 현재 4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주 씨는 그런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화가 많아서 평소에 엄청 뭐라고 하는데 그 아저씨한테만 전화가 오면 또 오글거리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나중에 서동주 씨와 합동 결혼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과거 서세원 씨와의 이혼 후 또 서정희 씨가 암투병을 하는 등 여러 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현재는 팬들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새 출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은요.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싱크홀이라고 하죠. 땅 꺼진 현장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가다가 그 안으로 쏙 빠져서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쉽게 말해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성산대교로 가는 길인데요. 이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저렇게 차가 갑자기 도로 밑으로 꺼집니다. 어제 오전 11시 26분께 싱크홀이 저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저렇게 한 대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완전히 땅 안으로 꺼지게 되죠. 당시 운전자인 남성은 복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다는데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차가 들어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지붕밖에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이 났구나. 사람이 많이 다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아,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들 걱정하시고 맨날 다니는 길이라서 당분간은 좀 걸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자칫 지하에 묻혀있던 도시가스 배관이 터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이 도시가스 배관을 스치긴 했지만 누설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문제는 싱크홀 인근 도로 침하가 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오전 8시 40분. 어제 땅 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또 땅이 꺼지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양진희 변호사님 사실 차이가 부적깁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 어머니 시과 때문에 모시고 가서 저기를 지나갔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아찔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피해자들 상태에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죠. 이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운전자 8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이고요. 동승자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앞좌석에 역시 동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CPR을 시행을 해서 다행히 맥박이 돌아온 상황이고 현재는 의식도 돌아온 상황이기는 한데요. 당분간 사실 저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이 나갔는데 영상 보면 싱크홀에 빠졌던 차, 사고 차량 앞에서 어느 차량이 그냥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차가 좀 막아줬더라면 이 뒷부분, 이 뒷차 사고 차량이 사고 안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여러 군데에서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도 사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행 중인 차량이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뭔가 갑자기 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판단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주행을 하고 가다가 만약에 싱크홀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주행 도로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점을 감지한다면 그 즉시 사실 비상등을 켜시고 그다음에 정차를 해서 뒷차들이 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소한의 사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고 역시도 만약에 그 앞차가 멈춰섰다라면 아니면 피하지 않고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피해자분들 연세가 꽤 있으시고 심폐소양사를 받으셨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인은 뭔지 저희가 전문가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그 밑으로 도로에서 지하 한 마이너스 12m에 거기에 베스트 펌프장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터널 공사하다가 한 2년 전에 공사를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멈춘 게 제가 추정컨대 그게 쉴드 터널이라고 하는데 터널 안쪽으로 물하고 토사가 이렇게 쓸려 내려와서 그게 아마 2년 전에 기계가 묻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상부에 동공이 생기거든요. 도로에 닿게 되면 싱콜이 생기는데 철근 콘크리트에 싱콜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 아스팔트니까 물렁물렁 하니까 그게 싱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공사하고 연결됐다고 봅니다. 들어보니까 아래 물이 흐르면서 토지가 좀 쓸려 내려가면서 구멍이 났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장가 기자 보면 어제 아침부터 사실 이 도로가 좀 파여서 차들이 막 덜컹덜컹하면서 지나간 영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난 서울시가 5월 점검 때는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전에 좀 이상이 있었으면 좀 감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쉬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조 증상이 어제 오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뭔 화면인 것 같아요. 저렇게 덜컹 또 아무런 방지턱이 없는데도 또 덜컹.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SUV 차량이 빠지기 10분 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주의사 의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마치 방지턱을 넘어서는 것처럼 꿀렁꿀렁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사 의원에 따르면 어제 오전 차량 덜컹거림이 심해서 자신이 저거를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 점검을 요청한 지 13분 만에 사고가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도로 사실 서울시 소관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5월 이 도로에 대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했었는데 땅 속에 빈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싱크홀 발생은 원인 미상이며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전에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건 뭐가 있냐면 그 바로 13분 전에 주의사기라는 석대문구청의 구의원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고했는데 차들이 막 다니는데 그렇게 불안하니까 신고까지 했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한 13분 동안에 한 20분 동안에 골든타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거든요.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재난의 예방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봐요. 저 10분, 13분 동안에 좀 뭔가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어디 있었을까 좀 아쉬움도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싱크홀 사고 하면 뭐 최근에인가요?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을 정도로 좀 공포심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 보면은 여러 번 또 지난달도 있었고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 꺼짐 사고 일명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비슷한 사고는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1일에도요. 부산 사상구에서 한 도로에서 지름 50cm, 길이 1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SUV 차량이 빠져서 사실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인근에서 9개의 싱크홀이 더 추가로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 걸 본다면 이번 이제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의 경우에도 혹시나 주변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23일에는 일산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도요. 폭 3m 그리고 깊이 2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요. 당시에 택시가 주행을 하다가 앞부분이 이제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빠지다 보니까 완전히 뒷부분이 이렇게 들려서 거의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의 원인도 주변에 사실상 토사가 유실이 되면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은 이 차장들이 갑자기 빠지면 인명피해 당이 없어야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 인명피해가 있는다고 하면 배상 문제도 쭉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땐? 일단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요. 해당 사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어떠한 지자체 시설물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다 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일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이렇게 도로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 입으신 분들 좀 빠르게 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60억 먹튀 사기 일당 눈에 확 꽂히죠. 160억 일당 사기 일당인데 기가 막힌 게 장가희 기자 얼굴 성형하고 가발 쓰고 이러고 도망다니다 잡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서 수십억을 받아서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김 씨 등 사기 조직원 9명이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18%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피해자 158명에게 16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요. 이 중 45억을 가로챘는데 이 가로챈 돈 40대 총책인 김 모 씨의 생활비 그리고 도주 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 모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뭐 했냐면요. 쌍꺼풀 수술했고요. 코 수술했고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딱딱 뜯어 고쳤네요. 딱딱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가발을 쓰거나 또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하다가 10달 만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양재인 변호사님, 이 정도로 얼굴 다 고치고 성형했으면 경찰이 이걸 잡은 게 자체가 신기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10개월 동안 이 범위 도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유 자금도 있었고요. 조력자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바뀌다 보니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통화라든지 아니면 계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서요. 일단 이 사람이 여기에 은신하고 있다라는 장소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잠복을 계속해서 하다가 지난달 25일에 체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가 주변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현금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성형외과에 가서 본인의 이제 실명을 대고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준다라든지 이러한 수법으로 사실상 10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잡은 게 경찰 정말 대단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장갈 기자 일단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이어서 동성을 성폭행했다. 뭐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유아인 씨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유아인 씨를 용산경찰서로 소환을 해서 1시간 30분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유아인 씨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인데 고소인은 오피스텔에서 내가 잠을 자는데 유아인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아인 씨가 사실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유 씨가 아마 마약을 투약한 채 범융을 저질렀던 건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아인 씨 측에서는 해당 고소 내용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재인 변호사님, 일단 유아인 씨는 동성을 성폭행하다니 말도 안 된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유아인 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 외에도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재판을 이미 받은 바 있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수면마취를 빙자해서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수면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0회가 넘게 투약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수면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본인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들키자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워라고 강요한 혐의까지 받았고요. 실제 24일에 검찰은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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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고 어제 윤 대통령도 의료개혁 관련해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야당 의원이 최근 아버지가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별세했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이마 다쳤다고 하면서 밴드 같은 거 붙일 적도 있고 굉장히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들어보면 김한규 의원도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모양인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실 남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을 때 처음에는 주변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점점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최초에 응급실을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응급실 대란이라고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점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의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사를 하셨던 분인데 의사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집이 종로입니다. 그런데 송파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부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응급실이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닙니다. 응급실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 가도 이분들이 진료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료를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도 어제 110일 만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서서 윤 대통령도 의료개혁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일단은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이건 더 마무리된 얘기다라고 세기를 박았는데 조정욱 변호사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 일반 의원들하고도.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서로 독대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응급실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는 의료개혁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뺑뺑이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의사 숫자를 늘리자. 이걸 막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료개혁을 후퇴해서 백자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몇 십 년 영원히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따라서 의료개혁 자체가 후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범 의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 갈등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정관에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 이름 자체는 언급하지 않아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냄새를 좀 풍겼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이 당 정관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당정관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약간 뜸을 들이다가 일을 언급 안 했고요. 또 최근에 어제죠. 만찬에도 연기해서 최근 만찬에도 연기했고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연찬에, 국민의원 연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만 애써 부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불편하셨겠죠.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 그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의료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어떻게 보면 좁히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이 본인이 박단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비공개로 했었어야죠.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100번 대통령이 양보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 중재안을 받는다고 하면 전공의들 바로 복귀하는 겁니까? 복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보기에는 답답한 게 뭐냐면 최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출연한 계기가 뭡니까?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동안 검찰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들어주고 경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출연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걸 바라보는 야당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이렇게 갈증이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회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견 주셨는데 서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편한 기류, 당정관의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은 직접 언급했지만 불편한 기류가 잃혀진다는 게 대다수 의견인데 없는 겁니까? 아마 어느 조직에 있는 갈등은 있죠. 다만 갈등이 돼서 무조건 파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갈등을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저도 갈등이 있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하는 의료계획에서 불헌되어 있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진짜 이재명 대표나 야당도 무책임합니다. 본인도 내놔라니까 10년에 1만 명이든지 1만 명이든지 500명이든지 1년에 700명이든지 알을 내놔라 말이에요. 그냥 무책임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내년에 뽑고 그다음에 한 명도 뽑지 말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이런 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게 신임서 1년 동안 한 명 다 뽑으면 의대가 유지가 됩니까? 그게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게 말도 안 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을 어떻게 하나도 안 뽑습니까? 그럼 신선의대는 한 학년이 없어야 됩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이 안을 받을까요? 내년에 백지원 하라잖아요. 민주당이고 의사단체고 국민의힘이고 구체적인 숫자를 내놔야죠. 지금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5년에 1만 명 내리겠다. 그래서 숫자를 다 내놔라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누게 하든지 평균하든지 그걸 국민이 판단하게 왜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고 대통령을 자기들에게 책임 있게 숫자를 안 내놨습니까? 저는 대통령 외에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들어보니까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 의료계획은 동력의, 의료계획의 동력은 국민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윤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에 불참을 했습니다. 작년에 참석했다가. 이게 좀 불편한 기색. 한동훈 대표 여기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좀 야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혈병 의사님. 지금 그러니까 갈등이 현재는 저는 있다 봐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연찬에도 안 가는데 그런데 갈등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갈등이고요.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을 제한하더라도 그리고 제한을 언론에다가 불쑥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은데 물 밑에서 사회적 조율해서 합의가 됐을 때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언론에다가 바로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지. 조율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이 좀 다시 되돌아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당정이 좀 이런 미묘한 발언들로 또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확진을 마치고 퇴원해서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한동훈 대표를 약간 거두는 듯한 거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또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유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유의하자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는 듯하다.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여권에서는요.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여권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말이죠. 저희가 분열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스스로 분열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혹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실이 너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거리가 멀다. 신지호 기획 부총장 이분께서는 달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과 여당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저희 민주당이 만약에 이 의료 대란을 가지고 분열을 시키려고 했으면 총선 전부터 저희가 개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의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편을 들거나 의사들의 편을 들면 이게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 있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원래부터 입장에 첫 번째 의사는 직원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숫자를 말을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게 없어요. 논문 3개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 논문의 저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과학적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전공의들도 서로의 숫자에 대해서 조금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어제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모레입니다. 9월 1일로 확정이 됐는데 소방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표회담에 의료계획 관련, 의정 갈등 관련, 증언 문제라고 했죠. 이게 의제로 올라갈 것 같은지. 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받아야 되는 건지 이재명 대표가 부추긴다고. 예를 들어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정을 날려보십니까? 아마 이제 의료 정원이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회담에 의제로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보세요. 내년에, 내년 말고 2026년에 제로를 하자. 이렇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100명씩 올리는 거 철회했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그러면 1년에, 내년에 500, 그다음에 600, 그다음에 700. 숫자를 내놔라니까요. 그냥 본인들은 반사익만 누리려고. 왜? 의사단체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공개하니까 반사익만 누리려고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총선 때. 솔직히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안 되면 법으로 정해라니까, 날치기 잘하는 법으로? 그냥 의뢰 정원을 500명, 600명, 700명, 법으로 정해버리라니까요? 왜 그거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다른 건 단독 처리 잘하면서 이 숫자를 법으로 딱 못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 안에만 동의하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147명 재산 목록을 공개를 했는데 주요 정치인들이 보유한 이색 재산이 굉장히 눈길이 끌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재산 신고 몇 년 전에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세 외에도 부채가 많이 있고요. 그것도 대출 빚이 꽤 있고 아내 명의의 건물도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10년을 노력해도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대출은 계속 갚고 있고 그것만 됐어도 일단 급한 불은 껐겠죠. 갑자기 전직 의원들이 왜 나왔냐 했는데 같이 논개가 됐습니다. 강선필 대변인님. 코인 보유 논란 겪은 김남국 전 의원은요. 가상자산을 21억만 이 정도 됐고 김홍길 전 의원 나왔는데 가상자산이 또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억대의 가상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재산 관계야 사실 가상화폐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의 재산 내역이 당시에는 가상화폐는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어떤 법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어쨌든 검찰이 조사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죠.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가상자산도 2억 얼마 정도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낼 돈,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 보면 어떤 강남의 아파트를 또 자식에게 증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직 의원들의 재산까지 보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의장 활동하는 동안에 재산 내역을 계속해서 봐야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보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변인사님 상당히 궁금한데 전직 의원들 재산까지 공개된 것도 사실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남구 의원은 기소가 됐습니다. 연말 하루 기준하거든요. 그런데 코인 다 사버리니까 주식 팔아서 재산이 확 줄잖아요. 그럼 의심을 받죠. 그래서 연말에 코인 파는 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채워요. 그럼 12억 정도를 유지를 해. 그리고 연초에 다시 또 코인하고. 이게 허의도 해가지고 위계형 국무집행 방위로 이미 기소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90몇% 손해받는데 왜 기소하느냐고 미칠XX 이랬잖아요. 그런데 90몇% 손해받는데 지금 어떻게 21억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 그러면 뭐 200, 300억 됐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최대 99억까지 지금 갔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 원래 본인이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21억이면 거의 재벌급이죠. 네, 개인 의견이시고요. 오늘 김남국 의원 또 해명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에 상륙해 일본은 초비상사태입니다. 그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내린 비만 해도 전 세계 연평균 강수량 800mm 수준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거주민 225만여 명에게 대피룡을 내렸는데요. 아수라장의 현장을 보니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 25만 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고요. 규슈 지역 안에서만 여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막대한 피해를 끼친 태풍 산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려와 달리 기상청에 따르면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네요. 번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신고가 무려 2,500여 건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는요. 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후 음란물과 합성을 해 여러 커뮤니티에 노출시키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잇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의 상징인 학교조차 범죄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몇몇 피해자들 가운데는 딥페이크 사진을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이 커지자 현재 정부는 각 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처벌 의사를 내비치며 규제 강화와 특별조사기관을 개설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하루빨리 우리 사회로부터 규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